플스5가 인플루언서들에게 풀리고 인터넷에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레딧에서 이러한 것을 모아놓는 곳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플스5에 관한 정보를 모으는 곳이어서 차후에도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듯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랫부분에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언박싱 영상은 MKBHD의 영상이었습니다. MKBHD의 영상은 항상 멋있어요. 항상 바삭바삭하죠. 플스5에 관심 있으시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서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는 플스5와 액세서리들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볼까요? 이게 다 어제 하루 만에 올라온 플스5 언박싱 영상, 액세서리 영상 그런 정보입니다. 소니의 플스5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약 주문은 이미 모두 끝났고 심지어는 이미 받아놓은 예약 주문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얘기지만요. 이베이에서는 예약 구매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래 가격보다 높게 되팔고 있는데요. 플스5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엑스박스 시리즈X도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비슷하네요. 코로나 현상으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차세대 콘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의 CEO 짐 라이언이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후에 12시간 동안 플스5를 플스4가 판매를 시작하고 12주 동안 판매한 양과 같은 양을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오우 12시간 만에 12주 동안 판 걸 팔았다고요? 플스4가 첫 12주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지만 소니는 통틀어서 플스4를 1억 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플스4가 출시될 때는 경쟁사 엑스박스보다 콘솔의 스펙도 좋았고 게임도 우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엑스박스의 반란으로 많은 플스 팬들이 엑스박스의 호감을 보이고 있죠. 물론 짐 라이언이 사전 주문 숫자로 볼 수 있는 수요는 매우 매우 상당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이미 플스는 엑스박스보다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게임 콘솔을 원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플스5가 너무 좋아서 너무 많이 팔렸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게임 콘솔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플스5가 출시되는 날 플스5를 사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플스5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라이언은 이 뒤에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소니가 많은 물량을 풀어주기를 바라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지금 플스5의 예약 구매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있을 거라는 루머가 도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 루머가 사실이면 저도 이번에 구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다음! 젤다의 전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기다리고 계신 게임이 바로 젤다무쌍 대재앙의 시대일 것입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젤다무쌍 대재앙의 시대는 11월 20일 금요일날 발매 예정인데요.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약 버튼 아래에 체험판 받기가 있습니다. 체험해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고 스위치에서 체험판 받는 법입니다. 스위치를 켜시고 한국 닌텐도 e숍에 들어갑니다. 발매 임박에서 젤다무쌍 대재앙의 시대를 찾습니다. 구입 아래에 있는 체험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먹어보시고 맛있으면 구입하세요. 다음! 플스 블로그를 통해 플스5의 출시가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콘솔 플스5의 출시를 위해 새로운 글로벌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광고에서 광고가 상당히 영화같아요. 플스의 상징인 버튼 모양 네모세모엑스 동그라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플레이 해즈노 리밋 플레이는 제한이 없다 이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플레이 이즈 리미디드 바이 프리오더스 플레이는 예약 주문으로 제한된다. 이게 이런 코디였네? 다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미국에서 게임 소식을 찾아서 한국에 있는 구독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지금 요청하세요. 플스5를 위한 플스VR 어댑터 소니가 어댑터 요청 단계를 명확하게 했다. 현재 플스VR을 플스5에서 사용하려면 카메라 어댑터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댑터는 플스5의 박스에 함께 들어있지 않고 필요한 경우 따로 주문을 해야 합니다. 일단 방법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링크로 이동하고 로봇 아니에요 박스를 체크한 뒤 프로세서 유닛 뒷면에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거기다 이름과 어댑터를 받을 주소를 넣고 어댑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런 글을 보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분명 이 어댑터가 필요할텐데 라는 생각에 링크를 들어가 보았는데 아쉽게도 한글 지원이 안됩니다. 한국어 지원이 안된다는 것은 주문해도 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곳에 주문하고 한국 주소 넣으면 한국으로 보내줄까요? 그럼 완전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유튜브나 이 블로그에 게임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후에 늘 한국어로 된 정보나 서비스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아답터를 사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아답터를 따로 주문하는 데가 있나요?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예 그냥 매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런 정보도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다음 닌텐도가 디렉트 미니를 아무런 소식 없이 그냥 툭 던져버렸습니다. 18분 동안의 파트너 디렉트였는데요. 향후 타이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글화는 아니고 한글 지원 게임은 세 종류 있었습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컨트롤 울티맷 에디션이 이제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클라우드 버전이라 와이파이를 통해 콘솔로 스트리밍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스위치에서보다 좋은 그래픽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무료고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히트맨 3도 닌텐도 스위치에서 가능하다고 오늘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 또한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죠. 젤다무쌍 대지양의 시대 체험판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히트맨 3가 스위치에 옵니다. 클라우드 버전이고 한국어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브레이블리 디폴트 2가 닌텐도 스위치에 옵니다. 2021년 2월에 오는데요. 한국어 지원됩니다. 그리고 노 몰 히어로 1&2가 지금 스위치에서 가능한데 오직 영어만 지원합니다. 인모탈스 펜닉스 라이징이라는 게임이 크리스마스 시간에 맞춰서 출시될 것 같은데요. 한국어는 지원 안합니다. 노 몰 히어로 3가 새로운 예고편에 공개되었는데 이건 역시 오직 영어만 지원합니다. 트로피코 6가 11월 첫째 주에 스위치에 나오는데 한국어 지원 안합니다. 파트타임 UFO가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내 게임은 한국어도 지원합니다. 한국어 지원 가능한 게임이 3가지였습니다. 컨트롤 울티메이드 에디션 브레이블리 디폴트 2 파트타임 UFO입니다. 지금 한번 미국 이쇽을 확인해보세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오늘 플레이스테이션이 블로그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의 세부사항과 11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무료 게임을 공개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는 미드러스 쉐도우 오브 워와 할로우 나이트를 11월 4일 수요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 합류한 PS5의 게임은 버그스낙스가 되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5를 소유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는 11월 12일 출신날이죠. 목요일부터 21년 1월 4일 월요일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스5 콘솔을 위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는 혜택을 통해 플스4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는 배트맨 아캄 나이트, 블러드본, 가로브 워, 몬스터 헌터 월드, 펄소나 5 등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은 한국에서 11월 12일 플스5 출시에 맞춰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 리스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컬렉션의 플스4 게임을 플스5 콘솔로 플레이하게 되면 플스5의 게임 부스트 기능을 활용해 빠른 로딩 속도와 더 나은 프레임 속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플스5의 새로운 기능, 게임 도움말이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라고 하네요. 단 이 게임 도움말을 사용하는 중에 스포일러를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스포일러 없이 도움말을 원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11월에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에 나오는 무료 게임과 갑자기 나타난 닌텐도 디렉트 미니 파트너 쇼케이스에서 한국어가 되는 게임 3가지를 알아보았고요. 플스VR 어댑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플스5용 글로벌 광고 공개되자마자 달린 웃긴 댓글에 대해서 그리고 젤다 무쌍 대장의 시대 체험판 다운로드하는 법 출시를 앞두고 사전 예약에서 엄청 팔렸다는 플스5 그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플스5의 언박싱과 리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레딧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뉴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게임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철칵이었습니다. 내일 봐요. 치키치키치키기야